지금 당장 잠실에서 만나요?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은? 물건은 준비가 되셨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되셨죠? 스위치는 왜 사낼 거야? 이거랑 기타랑 교환을 한다고요? 제 방에 엔딩을 꼭 봐야 되거든요 돈이 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? 만약 저희랑 다른 날 만났으면 친해질 수 있겠지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보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?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씩만 알려주세요 고마워 쌍둥이 군단이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얘들아 나 한다 뭐? 전화 제가 선생님을 믿어드릴게요 제 동생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 demais 이름만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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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u